요번에 세상의 그 호카고스를 갈려고 지금 로사리오역에서 출발해서 기차타고 신트라 호카고스를 갈려고 합니다 이제 로시오역에서 11시 12분 기차타고 이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7시 54분이라 좀 시간이 좀 남았어요 여기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협법릉 히오스크도 있고 여기 안에는 되게 비슷하네요 한국이랑 ATM도 있고 어 전 이따가 기차 안에서 먹어요 기차 안에서 먹어 그럼 바로 먹어야지 아침에 크루아상 먹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이제 역 안에 들어왔는데 진짜 예쁘다 아침부터 신트라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만 리스본 시내는 물가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외곽 쪽에서 살고 누굴 아침에 일찍 넘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리스본 시내에서 40분 정도로 가면은 신트라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다 왔다 내렸는데 바로 이제 또 비가 오기 시작해요 신트라는 리스본에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전철로는 한 40분 정도 전철을 타고 오면은 해안가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교 여행으로 신트라, 호카곤 이렇게 묶어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펜야성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신트라 동묘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약간 난 이런 뷰가 나는 좀 좋은 것 같아 나랑 어울리는 뷰지 어떤 뷰? 여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공사장 뷰 와 저거 안개 같지 엄마 저렇게 움직이는 기분에 원래 여기를 계속 걸으려고 그랬는데 저기 뒤에 청소 차량이 쫓아와가지고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테크 타고 일단 펜야성 근처로 가서 거기를 좀 더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펜야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신트라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올라가 보려고 해요 근데 약간 등산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느낌?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버스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 기다리는 줄이 이렇게 길어요 여기 버스로 타고 올라가려면은 버스비가 또 따로 있다고 하네요 버스티켓 팔거든요? 이게 3유로입니다 저희는 버스 타고 올라가기로 했어요 걸으면은 한 5분만에 오니까 걸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10시 거거든요 10시간에 사람들들도 엄청 기네 지금 10시 6분이라 늦어서 못 오는지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빨리 올라왔는데 6분 정도는 봐주네 방 안에 들어왔는데 와 파일들이 엄청 이쁘네 왕족들이 식사를 했던 식탐이 있는데 와 너무 아름다 여기 위에서 보는 게 해가 들어오니까 더 안 들었네 와 너무 좋네 여기 성에서 제일 오래된 화장실이라고 봐요 여기서는 그림 그렸던 곳이래요 저거는 지금 그리는 게 아니라 위에 것처럼 보이기에는 지우고 있다거든요 천장이 엄청 낮네 20세 때 사람들은 진짜 키가 작았나 보다 색깔 보세요 엄마 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색깔이 진짜 이쁘다 와 너무 이쁜데 땀 냄새가 안 빠져서 여기서 티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샵에 가면은 왠지 티 팔 것 같아요 여기 딱 가운데에 신트라라고 적혀져 있는 티라도 있으면 하나 사서 입어야겠다 반팔 긴팔 후드티 긴팔 하나 사자 QX라지 괜찮아요? 아 당연히 QX라지 입어야지 오케이 귀엽게 딱 한 채용 30, 39.5kg 어때? 이제 좀 괜찮아졌어? QT 이제 정말 신트라 관광객 같지 않아? 엄청 좋아 좋아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해서 날씨가 또 도와주네 근데 우리 아까 버스티켓 샀으니까 내려갈 때 버스 타고 하자 3유로 아깝잖아 어 이제 버스가 왔어요 마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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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 먹으러 인꼬문이라는 식당이 왔어요 인꼬문 식당도 오늘의 메뉴 같은 게 있어서 고기류랑 해산물료를 고를 수 있는데 고기는 칠면조 요리가 있고 해산물은 리조또가 있어서 저랑 누나랑 해산물 엄마를 칠면조 요리 시켰습니다 누나랑 엄마를 와인 시켰고 저는 오렌 주스 시켰어요 계속 와인 먹다 보니까 몸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담보가 술을 좀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스를 캔으로 주네? 음~~~ 진짜로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난 왠지 해물 전복죽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 버터 많이 들어간 고급죽 엄마는 어떤 것 같아요? 고기 맛있어요? 맛있어 아주 부드러워 양이 조금 고적한 것 같아가지고 고기를 더 시켰어요 이베리코 고기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추가로 스프드 고기가 진짜 미친빛이 부드러워요 음~~ 진짜 맛있다 누나랑 엄마가 맛있게 드셔가지고 하나 더 시켰어요 원탑 이거 못먹어요 두 번째로 시킨 똑같은 음식 음~~ 시름을 여기다 뿌려줬나봐 뿌려줬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두 번 먹어도 맛있어? 응 맛있어 이렇게 먼저 78주로 나왔어요 와 근데 진짜 여기 식당이 난 제일 맛있던 것 같아 통틀어서 한 탑2에 드는 정도? 진짜 너무 맛있는 식당 우버 타고 세상의 끝 호카고스로 가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안개 끼고 비가 왔었는데 이제 날이 엄청 좋아졌어요 한 20분 정도 차에서 좀 잤더니 이제 완전 해안까지 도착했습니다 약간 나는 여기가 왠지 제주도 유채꽃밥 같은 느낌도 들지 왜? 근데 바다 색깔이 우리가 포르투에서 봤던 바다색이랑 정말 좀 다른데? 어.. 혁대 바다색 와 진짜 아름답다 이 곳이라는 게 바다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걸 곳이라 부르고 많은 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많은데 여기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라 세상의 서쪽이라고 세상의 끝? 세상의 서쪽의 끝? 여기 뒤쪽으로는 들판들이 보이고 바로 돌아서 보면은 이런 바다가 보이는 게 진짜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왠지 말들이 뛰어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랑 비교하면 약간 제주도가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산책로 떨어져서 걷고 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저기 저물어 보이는 백안척 지나가는데 진짜 부럽다 포르투에서 보는 대서양이랑 리스군 근교에서 보는 대서양이랑 느낌이 진짜 다르네요 여기가 전망대래요 여기 전망대에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더 아름답네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근데 어딜 가든 똑같은 게 저기 끝까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전세계 어디 망고 봉통이구나 이베리아 반도 제일 서쪽에 있는 등대입니다 이 건물 뭐지? 오 이쁘다 저기 내가 이 건물이랑 똑같은 게 있네 여기 기프트샵 안에서도 엽서를 파는데 저도 그 우스와이아에서 저한테 엽서 보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진짜 좋아 손이 너무 안 좋아 와 나 저 등대가 난 제일 이쁜 것 같아 야 여기 등대 밑에 집이 있는데 강아지들이 있어 선크림은 발랐어? 한국에서 이렇게 주차장 안 만들고 카페를 만들었을 텐데 이야 그래서만 더 좋은 것 같아 뭔가 조금 더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그럴까? 이야 BMW 세상의 끝이라 그래서 경찰들이 없는 게 아니네 이제 우버 타고 해갈레이아 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갈레이아 별장 이제 도착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궁전 같아 우버 타고 왔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출구는 평지에 있고 입구는 경사도에 있으니까 꼭 입구까지 우버 타고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80살부터는 무료네 입장료는 12유로 줬습니다 이 정원들이 진짜 아름답다 기사님이랑 얘기하니까 이 신트라가 이제 신축 건물을 못 짓는데요 한국은 이제 그린벨트 풀어달라 그러는데 한국도 좀 묶어야 되지 않나 왠지 진짜 반지 제왕 같지 레골라스가 볼륨이나 오크들한테 화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저기 탑에서 우와 진짜 왠지 이곳에서는 불국사가 생각이 나지 내가 캡처에서 보내줄게 누나가 시간배보다 참 잘한 것 같아 펜야성 보고 호카곡 갔다가 여기 오니까 슬슬 해가 지고 있어 주부에 엄청 많이 써져있는데 이 줄이 영원의 우물을 보는 줄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 줄이 엄청 길어 여기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물로 진짜 썼을까? 우와 근데 이게 우물이었으면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이제 점점 물기가 있고 어두워져가지고 핸드폰 라이트 켰어요 우와 위에서 보는 게 또 장관이다 그렇지 영원의 우물을 지나서 나오니까 이제 광명동굴이 다 시작되는데 여기 숨은 우물이 있었네 빛을 찾으러 나갑니다 약간 인공우물은 가우디꺼 같기도 하다 응 가우디 느낌이나 식당에 잠깐 쉴 겸 앉아서 옷 좀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2번 자리 응 자리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여기 일단 샌드위치가 11유로 가격이 아주 사악해요 엄마 물이 2.50유로에요 와인이랑 물이랑 그리고 숲 그 다음에 샌드위치 좀 쉬고 이제 다시 리스본으로 가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MSG를 써요? 전원원? 미원이 있어? 그 비슷한 게 있어 치킨스토 아 치킨스토 여기 해갈리아 별장이랑 오늘 아침에 봤던 해냐공전이랑 느낌이 진짜 다른 거 같아요 해냐공전은 딱 아름다움이 있었더라면 여기는 되게 자연과 잘 어울려진 그런 곳인 거 같아요 호카콥 갔다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잠깐 시간 남을 때 여기 와서 여기 복근하고 바로 리스본으로 가는 게 더 괜찮은 거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마무리입니다 와 리스본 도착하니까 되게 복잡해졌어 일단 배고 가서 일단 먼저 빵부터 시켰습니다 리스본에서 처음 먹는 해물방 해물방 해물방에 약간 한국의 맛을 좀 더 하고 싶으면 이 삐리삐리 소스를 집어넣으시면 조금 더 한국의 맛에 가까워지는 거 같아요 해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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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방